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도 VIP추천종목 나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11월 4일에 VIP추천종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지금 나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1833-6014 전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이렇게 다 매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VIP추천종목 이후,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정도의 이 제품에 대해서 신규공사 증서를 통해서 더욱더 생산해내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더욱더 큰 매출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을 보자면 전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으로 놓고 봤을 때 42%, 영업이익은 303%, 단기순이익은 265%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기염을 토한 거죠. 그런데 더욱더 자신감 있게 신규공장을 증설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랠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계약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계약건수 물량을 지금 생산라인으로는 충족 못 시키겠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기업으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ESG 측면에서도 훌륭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 이런 거 못하면 약덕기업, 블랙기업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굉장히 흐름이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ESG의 기업 차원에서 이 기업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환경 측면에서는 안전보건경영인증과 환경경영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임직원 대상으로 환경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사회 측면에서는 장애시설 후원과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죠.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일관된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배당 투자에도 좀 알맞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주 이런 친구들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다는 게 어디입니까? 안 하는 기업이 더 많은데 그리고 이러한 환경관련 평가가 앞으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행보는 주가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상으로 좋은 상승이 나올 자리다. 쌍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나올 것 같다는 뜻이에요. 현재 쌍봉을 구성하는 첫 번째 봉우리가 나온 상태죠. 그리고 상기 말씀드린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 두 번째 상승 봉우리가 나와서 충분히 목표 상승률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